칼칼칼칼칼 사진 찍을 거야, 이렇게. 엄마처럼 사진 잘 찍을게요 이제 올려봐 손 올려봐 올려봐 괜찮아 올려봐 어떻게 했어 아직도 오른쪽 손 쏴도 돼 만세 오 올라가네 응 올라간다 근데 진짜 여기 안 오다 왜 왜 갑자기 무서워 난 치가 있어 아니 사진 찍는 거 아닌데 맛 어때 맛있어 진짜 엄마 한번 먹어보자 으음 쟤리야 오른손으로 잡고 먹어봐 응? 아니 오른손으로 쏴도 돼 응 잡고 들어봐 여긴 좀 아파 팔 아파? 응 그래 한번 잡고 자면서 나야겠다 응 내일도 아프면 다시 병원 가야될 것 같아 응 아니 오늘처럼 그냥 잡기만 온 거잖아 아픈 거 아니잖아 엄마 근데 응 원래 병원은 빨리 나지 않아 응 아니 이건 아니야 팔 빠지는 거는 들어가면 바로 괜찮아져 응 응 안되는 말이야 내가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싶어? 이거 저걸로? 나 벌레 안 벌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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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벌레 너 다음에는 타란츌라 먹고 싶다고 했잖아 진짜로 먹을 거야 응 타란 타란츌라 튀김 내가 지금 빼가지고 먹는 거야? 맛있게 쓱 맛있을 거 같아 그게? 응 그거 진짜로 팔더라 근데 진짜로 팔더라 근데 너무 비싸 나 모르는 너무 비싸 7만원이 넘어가더라 메뚜기 튀김이 다 먹고 싶어 아니면 타란툴라 튀김이 더 먹고싶어? 타란툴라 타란툴라? 무슨 맛 날 것 같아? 고소한 맛 근데 완벽한게 아니라 식감이 너무 징그러워 징그러워 맛은 있어? 안돼 냄새 고소해 손을 지금 잡고 있는거야? 아니 먹었어 맛있어? 맛있지? 그럼 너 이거 다 먹어 국물만 맛있는데 징그럽다면서 너무 갑자기 그렇게 먹어버리는거 아니야? 그냥 이 국물만 맛있어서 번데기 국물만 맛있어? 번데기의 육즙 오 고기 안에 징그러워 고기 안에 징그러워 조그만거 조그맣은 가시 없지? 응 갈치에 가시가 많아가지고 엄마 잘 발랐어 이렇게 짓사면 예치원도 못가고 태권도도 못가 응 맞아 고기 안에 징그러워 마지막입니다 끝 끝났을게 아 감사합니다 고생합니다 오 뭐야 이렇게 올라가네 안아봐 올라가봐 만세해봐 만세해봐 우와 어쩌다가 왜 이렇게 다쳤냐 아이고 애기도 말하고 뭐한데 물을 부 monitor 주먹으로 week 식비료 귀테라로 오롤가 기타 친다 그때 먹으면 안 돼 예기 둘 다 먹는거 아냐 아하하 안먹어 걍창 orbitals 말아요 아프지 않아요 저기 태권도 안녕하십니까